오이! 한 번씩 갈 피부가 너무 좋다. 이거 쓴 날에는 좀 피부 좋다는 말 많이 드는 거. 헉 진짜야? 오늘 이만히 촉촉한데? 음.. 평소에도 이거 하나만 바르니까 좋더라고. 안녕하세요. 소녀시대 제시카입니다. 제가 요즘 바닐라코 모델로 활동하면서 피부 비결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제가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은 바닐라코의 입래디언스 CC크림이에요. 저 말고도 연예인분들이 많이 많이 쓰시더라고요. 피부를 환하게 만들어주고 정말 촉촉해서요. 공항 갈 때나 친구들 만날 때 하나만 발라도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메이크업 제품인데도 스킨케어 제품들처럼 수분이 풍부해서요. 다른 CC크림들보다 훨씬 촉촉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때요 여러분? 진짜 많이 촉촉해지고 화내줘죠? 이 CC크림은 다른 제품과 다르게 수분 베이스로 만들어져서 훨씬 촉촉해요. 그래서 수분크림 대용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일정 없이 완벽한 피부를 원하신다면 파운데이션을 이용해 커버하고 싶은 부분을 한번 가볍게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은 베이스로 만들어져서 건조한 부위에 여러 번 덧바르셔도 밀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휩쓰돼요. 수은 베이스로 만들어져서 건조한 부위에 여러 번 덧바르셔도 밀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휩쓰돼요. 수은 베이스로 만들어져서 전 н란 Rocket 1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